근데 제노 씨는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계속 눈웃음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잘생겼어요 눈웃음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네요 그죠? 여기부터 궁금해요 다른 분들도 좀 어떤지 눈웃음이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눈웃음 저도 눈웃음 있거든요 요즘에 제 눈웃음도 있는데 한 번 한 번 우리의 눈웃음 자랑 한 번 해보죠 물론 세진 씨부터 얼굴이 격렬이 온 거 같은데 귀엽다 귀엽다 얼굴이 격렬이 온 거 같은데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두꺼워 아 저 형 자기한테 집중해서 부끄러워서 한 번 더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자 형사님 제가 봤을 때 원했던 거 원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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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하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면 좀 짓궂을 수 있지만 예은 양이 보실 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눈웃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많은 분들이 심쿵할 것 같다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 제노야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 제노야 아 저 안 웃었잖아요 두꺼워 안 웃었잖아요 두꺼워 안 웃었잖아요 두꺼워 아직 안 웃었잖아요 두꺼워 아직 안 웃었잖아요 두꺼워 아직 안 웃었잖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보고 하세요 보고 네 네 안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열심히 볼게요 좋습니다 유빈 갈게요 눈웃음 잘 보세요 이거 안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서워 무섭다고? 자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데요 네 저는 대답이 똑같을 것 같아서 누굽니까 제노야 아 그래요 인정 인정 인정할게요 좋습니다